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자격증. 이게 뭐라고? 아, 자격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강에 걸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책을 수정을 하고 또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힘이 드네요. 또 전면개정을 또 이제 앞에 두고 좀 있죠. 그래서 산안법은 또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거는 기본적인 걸 하고 새로운 거는 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서는 또 시험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 법령체계, 산안법의 법령체계, 산안법의 목적, 그리고 산업재해, 중대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법령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개요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복원을 확보하고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규범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책에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 그런데 산안법만의 특징이 있어요. 시행규칙이 세 개다 이거예요. 세 개예요. 그래서 이거 안전, 이건 안전기준, 복원기준. 옛날에는 나눠져 있다가 합쳤어요. 안전복원에 대한 기준, 기준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 양이 굉장히 많죠. 양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별로 관계는 없지만 취업 제한 규칙이 있어요. 취업 제한 규칙.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시험 볼 때도 항상 쓰시고 그 옆에다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애울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반복이 되겠지만 그림으로 저는 그냥 이해를 하면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 편성할 때도 이제 장절만 편성하고 적당한 그림을 딱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뒷받침되는 게 고시. 고시라든가 규칙. 아니죠. 고시 예규훈령. 예규훈령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고용노동부 자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 있어요. 기술상의 지침. 뭐 자가 환경표준. 표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보면은. 이걸 법령이라 그래요. 이걸 법령. 이걸 법령이라 그러고. 법규 명령이라 그래요. 법규. 풀어보면 법규 명령. 법은 왜 필요하냐 하면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산안법은 강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의 각 산업 현장마다 근로자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주가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이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이 들어가고. 이걸 갖고 사법 처리한다고 그러죠. 사법. 이게 무섭게 대두되는 건데. 실제 보면은. 방망이 손방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사고가 반복되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부분은 행정명령이라 그래요. 이거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징역이나 벌금을 못 미기고. 이거는 행정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경제적 제재. 경제적 제재라는 건 뭐냐. 이제 과태료 같은 것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이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준 경찰권이죠. 과태료까지는 현장에서 바로 매길 수 있고. 이제 형사처벌을 내려면. 우린 기소권이 검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넘겨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여기 한 뭉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요. 또 이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여기서도 시험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양이 방대해서 다 알 수는 없고요. 총칙 정도. 제 책은 이제 그런 걸 다 녹여놨어요. 각 차트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고시나 지침. 이 정도인데. 지침도 양이 많아요. 굴짝공사 지침. 터널공사 지침. 교량공사 지침. 뭐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고시도 이제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세분화해서. 교육에 관한 고시. 뭐 위험성 방지 고시. 또 위험성 평가 고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시면은.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한 8강 내지 9강 정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책에 있는 목차대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픽스하세요 하는 게 있어. 픽스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번호에다가. 여기 지금 법령체계 2번을 픽스하세요. 네모를 딱 치면 돼 2번에다가. 예. 픽스하세요 이런 거는. 이거는 어디다 갔다 써먹어도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갖다가 이렇게 탁탁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픽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이 뭐 사낭법의 특성이에요. 사낭법의 특성. 그래서 이것도 이 네 가지가 있죠. 그런 거 이런 건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책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보시면 좋고요.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나열해서 밑으로 쓰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산업법의 특성은 책에 나왔지만 복잡성, 기술성, 강행성, 규제성이 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에 저축되는 거는 각종 제조업, 서비스업, 또 건설업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안에 단,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기술성, 전문기술이 있죠. 각 파트별로 유해 위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행성이 있어야 되고 규제성은 정부, 사업주, 근로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규제를 갈 거냐 어떤 기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성, 기술성, 강행성, 규제성 이런 거는 몇 번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굳이 안 해와도 네 가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쓰시면 되고요. 자, 4번 안전보건법령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1장이 총칙, 2장이 체제, 3장이 규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장이 제일 중요해요. 4장이 유해 위험 예방 조치.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의 정의가 뭐죠? 안전은 2편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안전은 사고, 사고나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 이것을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사고가 없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 예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유해 위험, 유해하다는 건 복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험하다는 건 안전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유해 위험 예방 조치. 이것이 4장이 가장 핵심 요소다. 특히 23조, 24조. 23조는 안전조치를 다하라. 24조는 복원조치를 다하라. 누가? 사업주가. 그래야 산업법의 전체적인 틀은요. 사업주에게 90% 이상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사업주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사업성 이득을 벌려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원은 사업주가 책임져라. 돈을 버는 구조니까. 이게 맥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법의 목적이라든가 체계 이런 거는 골자를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의 책임을 주로 묻는다. 의무와 책임이죠. 안전과 복원이에요. 그래서 4장이 유해 위험 예방 조치. 5장이 복원관리예요. 근로자 복원관리. 이렇게 4장, 5장을 안전과 복원 쪽에 치중을 하고요. 6장이 감독과 명령입니다. 감독과 명령. 이 감독을 하죠. 근로감독관들이 자기 현장에 딱 배정이 돼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감독과 명령. 거기에 산업안전지도사도 들어갔어요. 보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보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